에이아어즈 행사에 올해 활약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게 돼서 참석하게 됐는데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수상하게 돼서 영광이고 올해 어쨌든 가수로 함께 하게 된 거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파티 즐기러 왔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영호야. 나도 박수할게요. 네. 네, 한 번 더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치킨 팍팍, 치킨 팍팍, 치킨 팍팍 저희 멤버들 대표에서 4명 왔는데 다 같이 왔으면 좋았어요. 맞아요. 너무 재밌었고 이런 시상식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올 2019년을 모시고 향해 주신 거니까 2020년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도 많이 많이 나눠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. 너무 멋있어요 우리 멤버들. 저희 멤버들 진짜 원해요. 그럼 이만 저는 집으로 가볼게요.